증시의 찬바람이 거셉니다. 기술주 중심으로 구성된 미국 나스닥 지수는 올 들어 10% 이상 떨어졌죠. 국내에서도 카카오 같은 기술주의 하락이 두드러집니다. 금리 인상 우려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 27일 새벽에 끝나는 미 연준 정례회의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마음 우리 염블리한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염승환 EBS 투자중권이사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시장 금리 인상 우려 된서리를 맞았는데 우리 시장 지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뉴욕시장, 우리 시장 이거 왜 이렇게 지금 어렵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건 그거죠. 물가 때문이죠.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연준이 긴축 속도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FMMC 회의가 열리겠지만 4번 올린다. 한 번에 0.5% 올릴 거다. 이런 루머들이 난무를 해요. 그런데 아직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금 26일 FMMC 전까지 연준 의원들이 블랙아웃 기간이에요. 발언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추측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플레가 좀 가속화되기 때문에 결국 잡아야 되니까 금리 올릴 거다. 그런데 금리 올라가면 보통 성장주에 보통 악재라고 많이 하잖아요. PER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지난주뿐만 아니라 한 2주 전부터 미국의 나스닥의 테크 기업들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흐름이 나왔고 좀 결정타가 넷플릭스였던 것 같아요. 넷플릭스 수익이 굉장히 안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가입자 수가 정체해 보일 것 같다. 실적은 좋았는데 앞으로 가입자 수가 증가가 좀 약간 둔화될 것 같아요. 이 뉴스 이제 소식이 나오니까 주가 20% 폭락을 해버렸고 결국 이게 미국의 나스닥을 대표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성장이 둔화되면 가뜩이나 금리까지 올리는데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냐. 그래서 매도가 쏟아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한국에도 전염이 되면서 한국의 성장주들이 여전히 안 좋은데 그런데 왜 오늘 또 우리 한국만 유독 이렇게 약했나. 오늘 지금 우리만 약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대만도 올랐고 중국도 올랐고요. 일본 니케이도 올랐어요. 그런데 한국은 지금 증시가 1% 이상 폭락을 했잖아요.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코스닥이 거의 한 3% 가까이.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엘지에너지솔루션이 이번 주에 상장이 있다 보니까 27일이죠 상장이. 그런데 이제 너무 덩치가 크다 보니까 이게 수급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지금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기관 투자들도 이 회사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지분을 상장하고 나서 이제 어차피 코스피 200에 편입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얼마를 담아야 될지 이게 사실 가늠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총이 100조가 넘을 건데 몇 퍼센트를 담아야 되냐. 그런데 또 유통주식 수가 작아요. 작기 때문에 만약에 이 회사가 일각에서는 150조 얘기도 나오던데. 그런데 그러면 전체 시총의 7.5%예요. 코스피에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엘지에너지솔루션을 담아야 된다면 다른 걸 팔아야 되잖아요. 다른 종목을 또 다른 대형비를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수급적인. 그런데 이거는 누구도 지금 예단을 못하거든요. 어느 정도 될지. 그래서 그 불확실성이 있고. 요새 그리고 또 우리 한국의 1월 달에 너무 안 좋은 뉴스가 나오는 게 지난 주말에 에코프로비엠의 화재 사고. 화재가 있었고. 오늘 또 효성 TNC라는. 그렇습니다. 그 회사가 또 공장이 불이 나고. 이런 것들이 투자 심리를 악화시킨 데다가. 오늘 코스닥이 유독 많이 빠진 걸 제가 이제 수급을 체크해 봤는데.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좀 팔았더라고요. 최근에. 코스닥에서. 기본 한 지난주에도 3천억 이상 팔았던 것 같고. 올해도 그러니까 오늘도 굉장히 좀 많은 물량을 던졌는데. 그런데 그게 이건 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외국인이 여러 명 있잖아요. 사실 뭐 외국계 펀드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중에 CFD 계좌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차익매매. 그러니까 차익결제 계좌라고 하는데. 차익결제 계좌.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를. 지금 만약에 내가 10만 원어치를 산다. 그럼 내가 현금이 10만 원 있잖아요. 10배를 빌려서 살 수가 있어요. 100만 원어치를 그냥 빌려서 사는 거죠. 빌려서. 그걸 보통 차익결제 매매라고 하는데. 그 CFD 계좌라고 해요. 그거를. 그런데 그런 경우는 외국인으로 잡혀요. 내가 개인인데. 외국인 계좌로 잡혀요. 차익결제 하면 외국인 계좌. 그 외국계 증권사 계좌로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매매로 잡힙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 생각보다 좀 많아요. 그런데 오늘 그 물량이 쏟아지지 않았나. 일부. 지난주부터. 증시가 무너지면. 왜냐하면 레버리지가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고. 증거분 못 내면 손절 물량이 쏟아지거든요. 그럼 반대매매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런 물량 같은 경우. 그래서 아니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시장이 작잖아요. 그런데 매도 규모가 더 커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급적인 요인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나라나 이런 뭔가 펀드멘털 문제면 한국만 빠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유독 우리나라 코스닥만 폭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런 수급적인 LGN솔 상장. 또 CFD 계좌에 의한 반대매매. 이런 것들이 좀 겹쳐서 한국만의 독특한 지금 수급 구조로. 수급 그런 문제. LGN솔이 어떤 블랙홀 역할을 하는 그런 문제. 차액결제 계좌에서 반대매매가 쏟아지는 문제로 좀 우리가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미국 시장의 영향을 지금 받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시장의 영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 연준이 과연 금리를 0.5% 한꺼번에 올린다. 4번 올린다. 여러 가지 전망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어떤, 뭐 27일이니까 결정을 하겠지만. 어떤 정책으로 나올까요? 지금 시장에서 반영하는 거는 올해 4번 올리는 거. 이걸 지금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적 긴축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적 완화랑 이제 반대로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는 거죠. 그럼 시중에 돈이 이제 흡수되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는데. 이게 하반기부터 좀 이루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양적 긴축하고 3월부터 금리를 올리는데 3, 6, 9, 12, 4번. 이게 이제 시장의 기본적인 지금 반영된 수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7번 올릴 거다. 이런 얘기도 요새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고. 올해? 네, 올해만요. 그냥 FMC 회의마다 올린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한 번에 0.5% 빅스텝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런데 한 번에 보통 0.25% 올리잖아요. 3월에 0.5% 올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확인은 안 되는데 증시가 불안한데 그런 얘기들이 계속 터져나오니까. 시장이 굉장히 위축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사실 누구도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연준 의장의 성향상 제가 봤을 땐 26일 날 이제 기자회견을 하겠죠. 할 때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마 한 3번 정도. 3번 정도 올리고 양적 긴축은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예상대로 하반기. 이 정도만 얘기해주면요.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조금 스탠스가 낮아진 거거든요. 3번 정도 인상만 시사해도 시장에서는 4번 올린다. 베이비 빅스텝으로 간다는 그런 우려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증시는 오히려 안도를 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덜한데. 그래서 저는 26일까지는 지금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때 연준 의장이 선을 좀 교통정리를 좀 해줘야 돼요. 너무 설이 난무하니까 그것만 좀 나온다면 미국도 좀 안정감 찾고. 다음 날 또 한국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 증시에도 좀 우호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내일하고 모레까지는 조금 변동성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변동성이 큰 시장. 그러면 우리 서학개미들 많이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좀 떨어지니까 저가 매수 기회라고 달려든 분도 있을 테고. 그런데 더 떨어지고. 요즘 혹시 서학개미들 투자 패턴에 변화가 조금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상태입니까? 최근에 진짜 주식 비중이 좀 줄었어요. 해외 주식 자산이. 최근 연초 이후로 한 7.2% 정도. 7%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사실 작년 11월에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 증시가 급나가고 있을 때. 미국 증시는 매일 사상 최고가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 주식을 버리고 미국으로 옮겨가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그분들이 주로 샀던 게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좀 많아요. 테슬라도 있을 거고. 애플이라든가 또 이런 엔비디아 같은 거. 이런 기업들을 샀는데. 그래도 테슬라나 애플이나 엔비디아는 그래도 미국 증시의 급락에 비해서는 좀 선전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일부 미국의 언택트 수혜주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 같은 건 주가가 지금 계속 부러지고 있는데. 줌 뭐 이런 주가. 네, 맞습니다. 펠로톤이라고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집에서 홈트레이닝 하나. 홈트레이닝.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반토막도 더 났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빠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서학개미분들이 좀 잡을 안 서게 해요. 그러니까 그나마 미국이 좋은 것 같아서 미국으로 갔더니. 미국은 오히려 한국보다 더 빠져가지고. 리스크가 큰데.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국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미국이 물론 한국보다 훨씬 안정적인 시장인 건 맞지만. 지금 미국도 금리를 올리면 성장주들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럼 금리를 올리는 순간 적자 기업이나 돈을 못 버는데. 예를 들면 그냥 우리가 상상력에 의해서 올라갔던 기업들이 있어요. 이거 앞으로 잘 되겠지. 지금은 아니더라도. 좋아지겠지.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할인을 받을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언택트 수혜로 그동안 좀 잘 됐던 기업들. 아까 펠로톤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미국도 최근에 많은 직장에서 복귀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대요. 그러니까 집에서 하지 말고 회사로 나와라. 그럼 언택트에서 오프라인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언택트 수혜받던 기업들은 계속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모멘텀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주식을 몇 퍼센트 물려있고 이걸 떠나서. 내가 보유한 기업을 한번 면밀히 살펴보세요. 지금 숫자 잘 나오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기업인지. 예를 들면 스타벅스를 제가 예로 들어볼게요. 지금 물가 올라가서 얼마 전에 한국에서 커피 가격 올렸죠. 그래도 갑니다. 대안이 없잖아요. 사실 스타벅스랑 브랜드가 있으니까. 애플이 지금 원자재 비용 때문에 아이폰 가격을 또 올릴 수도 있거든요. 테슬라는 이미 자동차 가격 올렸어요. 그런데 이걸 대체할 수단은 없어요. 이런 기업들을 내가 보유한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시장 때문에 빠지는 거죠. 오히려 더 살 수도 있는데. 이게 아니라 가격 전가를 못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인플레 시대에. 그런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시장 트렌드가 바뀌어서 역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은 손실 여부를 떠나서 철저하게 손절하셔서. 잘 좀 교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격 전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실적이 뒷받침 되느냐. 우리 전기차도 많이 우리 개인들이 샀다는데. 왜 테슬라만이 아니고 리비안, 루시드. 그런 회사 리비안, 루시드 이런 데는 실적이 좀. 아니요. 거기는 여전히 실적이 좋지 않고. 아직은 생산대수가 작잖아요. 리비안 같은 경우도 전기차 트럭으로 기대를 받았고 양산을 했는데. 또 연기됐어요. 대량 생산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테슬라도 옛날에 그랬어요. 테슬라도 부도난다고 얘기가 예전에 몇 년 전에 나왔던 게. 전기차를 너네 몇 대 만들 건데. 한 대는 만드는데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제대로 공장 가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장을 우리가 실험실에서 전기차 만드는 거하고 100만 대 만드는 건 다른 얘기예요. 완전히. 그런데 이제 테슬라는 그걸 성공을 했고. 리비안은 이제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테슬라를 인정을 하지만. 리비안은 이거 성공할까? 금리 올라가는데 만약에 못 만들면 어떡하지? 이런 우려감이 있는 거죠. 나중에 성공하더라도 지금 시장은 리비안을 외면하는 거죠. 차라리 테슬라 하겠다. 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면밀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지금 잘 할 수 있는 기업이냐. 여기에 더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으로 돌아와서 아까 말씀을 조금 하셨지만. LG에너지솔루션 27 상장. 대략 시가총액 전망을 어떻게 하는지. 첫날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 덩치 큰 게 따상 이른바 2배로 시가가 형성된 뒤에 상종가를 내릴 수 있을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은 LG에너지솔루션이 두 가지 때문에 좀 급등을 예상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증권가에서도 적정 시가총액을 100에서 120조 정도. 지금 공모가 기준 70조거든요. 100에서 120조. 그러면 적어도 4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는 건데. 40에서 50. 그렇게 보는 첫 번째 이유는 CATL하고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CATL이 지금 세계 1위고 LG가 2위인데 시가총액이 CATL이 240조예요. 그런데 LG에너지솔루션이 70조니까. 일단 누가 봐도 저평가되어 있죠. 거기다가 생산 능력 면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이 CATL의 2025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70에서 80% 정도까지는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가총액 차이는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LG에너지솔루션이 좀 낮게 거래되고 있다. 그래서 충분히 100조 가는 거 아닐까. 이게 한 가지 있고. 그리고 미국 시장이 이제 또 열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CATL은 미국에서 공장을 못 지어요. 바이든 대통령 때문에. 중국은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미국이 열리는데 LG는 지금 공장을 5개나 지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성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수급 때문입니다. 이게 시총이 지금 70조짜리인데 전체 주식 중에 겨우 8.8%만이 시중에 유통이 돼요. 나머지 물량은 잠겨 있어요. 팔 수가 없어요. 그러면 8.8% 물량이 너무 적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조그마한 수급이 어떤 매수가 들어와도 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위로 튀는 거죠. 그러니까 LG화학이 무려 82% 갖고 있고 우리 사주 합치면 85%. 그러니까 당분간은 나올 물량이 없는 데다가 코스피 200에 편입이 돼요. MSCI도 편입이 됩니다. 그러면 외국인 기관은 무조건 사야 돼요. LG 에너지스 비싸고 싸고가 아니라 담아야 됩니다. 인덱스 펀드 때문에.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2월 9일이 옵션 만기일 날 코스피 200에 편입되거든요. 그럼 그때까지는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100에서 120조면 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데서는 일각에서는 150조도 가는 거 아니냐. 150조까지 갈 수도 있다. 수급 때문에. 그래서 아마 주가는 어쨌든 상장 첫날 상당히 강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장 첫날 굉장히 어떤 정도로 강할 수는 모르지만 강하게 갔다가 한 100조에서 120조 어떤 시가총액 적정 수준을 찾아갈 거다. 지금 뭐 LG화학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LG화학도 그렇지만 아주 주요 기업들 우리 플랫폼 기업들 보니까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는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었긴 합니다만 굉장히 안 좋고 하락을 했잖아요. 거의 뭐 지금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까? 아니면 좀 IT 이런 기업들 별로 안 좋게 보는 겁니까? 저는 지금 주가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지금 상당히 특히 카카오가 거의 반토막이 났거든요. 고점 대비에서. 최고가 대비 그러면. 그래서 여기 이 주가에는 이미 좀 악재들은 충분히 저는 반영은 됐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올라가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게 뭔가 오를 수 있는 뭔가 계기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미국의 나스닥이 빠진 것처럼 네이버 카카오는 성장주의 대표주자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사이클에서는 할인을 받기 때문에 주가가 바로 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는 네이버를 좀 더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게 일단 네이버는 메타버스 좀 대표주자고 실제 하고 있잖아요. 그걸로 돈도 벌고 있죠. M&A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해외 쪽에서 지금 일본의 소프트뱅크랑 야우제팬 해가지고 지금 제트홀딩스를 만들어서 일본 시장에도 진출했기 때문에 국내 지금 플랫폼 규제에서 조금 자유로워요. 예전에 미리 한 번 또 매를 맞았어요. 사실 몇 년 전에. 그리고 네이버는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잖아요. 자회사 상장시키겠다. 네이버는 안 하죠. 네, 안 하고. 어떤 CEO 리스크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네이버는 한 번 지금 성장주가 가는 시기는 아니지만 주가가 워낙 빠졌기 때문에 한 번 하반기를 노리고 한 번 담아보는 거 좋은 것 같고. 카카오는 카카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낮았기 때문에 가격은 괜찮은데 문제가 뭐냐면 일단 카카오는 인적 세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류용준 대표의 약간 도덕죄 회의가 있었잖아요. 먹기 논란. 너무 지금 욕을 많이 먹었지만 지금 사과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까지도 동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인적 세신이 저는 좀 한 번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가 대규모 자사주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사주 매입을 좀 해서. 제가 카카오의 현금성 자산을 봤어요. 제가 분기보고서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6조 정도 돼요. 현금성 자산이. 네, 그리고 이제 물론 갚아야 되는 이자 지급성 부채가 한 2조 됩니다. 그것 빼면 4조 남잖아요. 그럼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자사주 매입할 수 있다. 네, 자사주 매입할 수 있는데 액션이 없어요, 아직은. 그래서 그게 나오면 주가가 한번 의미 있게 반등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카카오가 좀 어렵긴 한데 이런 주주를 달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주주 친화 정책이 좀 필요하다. 그런 주장이시고. 마지막으로 요즘 셀트리온 사명제 분식회계 의혹 때문에 아주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사실 결론이 언제 날지 모르는데 아마 3월까지는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월이니까 2월 말이나 한 달 정도는 아직은 좀 더 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 빨리 결론을 내줬으면 좋겠고 관전 포인트는 그거예요. 고의냐, 고의가 아니냐. 분식회계가 고의냐, 고의가 아니냐. 고의가 아니면 바로 거래적이 될 거예요. 그런데 고의성이 만약에 입증되면 그걸로 판결이 나면 아마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도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어요. 증선위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다만 이제 그게 반영이 돼서 주가는 빠졌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횡보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3월 증선위 결정을 좀 지켜보는 게 좋겠다는 얘기네요. 지금까지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